나 요즘 얼굴이 차가 보인다는 소리 듣잖아 몸짓했어 빨리 불어! 맞아 좋은 게 있으면 언니한테도 빨리빨리 공유하란 말이야 오 참 기다려봐 11월 초 출시 예정인 여의 자양인모 모발채움 샴푸 헤어체움 쿠션이야 또 나는 힙한 비유스타라서 미리 써보고 왔지 샴푸로 헤어를 풍성하게 만들고 이 쿠션으로 휑하고 비어 보이는 부분을 메꾸는 게 내 비법이야 이 샴푸 진짜 헤어 볼륨 살리는데 효과가 있어? 일반 샴푸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볼륨도 살고 숱도 많아 보여 주변에 탈모 있나? 머리숱 없는 애들한테 추천해줘야겠어 이 헤어 쿠션은 그럼 어때? 사실 이게 제일 궁금 지금 엠마야 너 괜찮아? 어 괜찮아 멈추지 못 가는 거 말고 멈추지겠어? 멈추지 못 가는 거 말고 멈추지겠어? 대박 이거 파워져 입자 진짜 미생한가 봐 진짜 자연스럽잖아 아니 무슨 거든 20cm도 이만하다가 작아진 거 같아 여러분 이거 대국민 사기예요 사기 이거 대국민 사기예요 사기 야 싫네 어디 갔어? 나 려 헤어 체험 쿠션 쓴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여러분 모두 다 비밀이에요 진짜 아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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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